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통 소고기 그리고 육회 먹방 렛츠고 할로윈이라서 뱀파이어 분장을 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? 자 먹어보겠습니다 렛츠고기 렛츠고기 맛 unning 렛츠고기 으음 결대로 먹겠습니다 히힛 양파 양파 와아 블러트 뒤로 매콤하며 어색 오이 우릴 그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야 si 잘 비맛이 좋네요 다음은 육괴 먹겠습니다 이야 뱅뱅 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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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만들었어요 노른자 뼈 뼈 와 대부분 과자 뼈 뼈 뼈 뼈 소금 뼈 아이스크림 와... 녹아요 와사비 와... 두 개 두 개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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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로제 고소한 들리지만... 양파 렌즈를 처음 껴 봤는데 눈이 너무 아프네요 빼고 올게요 짠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마저 먹어 볼게요 다이소으로 갔는데 되게 할로윈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 문장하고 화면은 곧 저 여러분이 좋아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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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